얼마 전에 개그맨 김주철 씨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셨어요? 난리 났었어요, 분위기가. 너무 반응이 좋아서? 반응이 말도... 어떻게 했길래 난리가 났어요. 아니, 이제 잊어버렸지. 그때 분위기 따라 한 거니까. 우리 김국진 씨 결혼하시면 어떤 주례해주고 싶으세요? 하하 신랑 김국진 군은 말이에요. 그동안에 혼자 오랫동안 자랐는데 네, 이제는 이 여자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하고 헤어지지 말고 말해요.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며. 사자성보 하나만 좀 나주세요. 그거 가끔 떠오르지 자주 안 떠오르죠. 내가 김병주 형이냐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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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정환 군은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한 가정의 주인이 됐으니까 딴 세상은 뭐 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사자성어 근데 목소리가? 아 죽으세요 사자성어 하나만 있으면 완벽한 거 사자성어가 없네요 사자성어 하나만 생각나네 일체유심조다 불경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? 오자성어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